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5년 10월 학평 과형 15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같이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 걸마인 12인 정육면체에 지금 내접하는 9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변 AE와 그리고 CG죠. CG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을 PR이라고 하고요. 변 BF의 중점을 Q 그리고 내접 D, P, Q, R을 평면으로, 지난해 평면으로 내접하는 9를 자를 때 생기는 원의 넓이를 구하라. 아, 지금 당연히 이 9를 이 평면으로 뭐하게 되면? 자르게 되면 뭐가 생성되겠어요? 여기에 원이 생성되겠죠? 그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잘래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자르겠냐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겠는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Q와 D를 이으세요. Q와 D를 이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이 도형의 길이가 얘와 얘와 얘의 길이가 전부 다 같은 마름무입니다. 마름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얘가 한 평면에 있는 상황에서 얘를 이렇게 딱 자르게 되면은 우리가 아, 지금 여기 원이 항상 생성되는 거예요. 이 평면을 자르면 원이 생성되는데 그 원의 중심에 이 대각선의 딱 중심에 위에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만큼만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구할까요? 그럼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9를 이렇게 잘랐을 때, 원이 생성되는데 이 길이는 우리가 실제로 이 길이를 포함하는 원으로 잘랐을 때는 얘는 항상 현이 되는 거예요, 현. 현이라는 것은 무조건 누구랑 연결시켜야 되냐? 중심하고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9의 중심이 있겠죠. 여기 있겠죠. 여기 9의 중심이 있을 때, 9의 중심이 여기 있죠. 그랬을 때 얘와 얘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얘와 얘를 연결하게 되면 무조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얘가 직각이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이만큼인데 보세요. 얘와 이제 얘를 잇는 거예요. 얘가 Q가 지금 얘와 얘의 중점이고 그러면 얘도 여기서부터 이게 중점인 거니까 얘를 쭉 이으면 얘가 D와 H에 또 뭘로 떨어진다? 중점으로 떨어지겠다. 그러면 여기 점을 뭐라고 잡을까요? M이라 잡을까요? 그냥 M이라 잡읍시다.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요? 자, 삼각형이 보이죠? 삼각형. 보이시나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보이고요. 우리 목적 자체를 다 세울게요. 그럼 얘와 얘를 딱 이으면 얘는 이 구의 반지름이니까 6이고요. 얘만 구하면 얘가 나와요.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으로 구하겠다고요. 그러면 길이를 좀 써볼게요. 그러면 지금 나와있는 한 변의 길이가 10이니까 이거 총 긴 거는 대각선이니까 12루트 2가 되겠고요. 여기가 6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길이 써볼까요? 길이 알고 있는 거 써보면 여기죠, 여기. 여기는 36에서 더하기 지금 144 곱하기 2 288 더하기 36 324 18의 제곱인가요? 얘가 18이에요. 됐죠? 그러면 닮음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딱 이거의 절반이니까 6루트 2 얘는 이거 대 이거랑 이거 대 이게 같으니까 얘는 그거의 3분의 1이 보니까 3분의 1배 2루트 2가 되겠다. 끝났습니다. 왜요? 나 여기 길이 구하고 싶었잖아요. 그럼 여기는 6하고 2루트 2의 피타고라스죠? 따라서 루트 2의 36 마이너스 8이 되는 거니까 루트 28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가 원했던 이 원의 지금 반지름이 얼마다? 루트 28이기 때문에 그 생성되는 원의 넓이는 얼마다? 28 파이가 되겠구나 라는 거죠. 자 아마 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봤을 때 되게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요? 이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성되는 원이 도대체 어떻게 위치했을까를 몰랐을 건데 그때 그냥 Q와 D를 딱 그으면 그랬을 때 생성되는 이 평면이 삐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르면 이 Q와 D를 있는 선에 그 생성되는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때 이 반지름만 구한다라는 것을 그에 당하는 구의 중심하고 연결해서 수선의 발 그래서 얘와 얘를 쭉 그으면 삼각형 두 개의 닮음을 통해서 이만큼만 구하게 되면 피타고라 정의로 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만족하는 답은 28파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